평창 동계올림픽, 최다빈 8위 김하늘 21위 프리진출 자기토바, 심기록 경신. . 피겨스케이팅 선수 최다빈과 김하늘이 나란히 프리스케이팅에 진출했다. . 최다빈은 21일 강릉 아이슬 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67.77점을 받아 8위로 독탱에 합류했다. . 김하늘은 54.33점으로 21위를 기록했다. . 이로써 두 선수는 30명 중상위 24명이 진출할 수 있는 프리스케이팅에서 메달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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